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서울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24시 무인카펜 나우커피 서울 상계점이 오픈했습니다. 노원구는 다른 부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서울 자체가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2배 이상 많습니다. 과밀이죠. 그래서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서울에서는 이렇게 골목 안 아파트가 모여있는 골목 안 상권 이런 곳도 무인카페 입지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24시 무인카펜 나우커피 서울 상계점이구요. 주위 보시면 주택가죠. 그 둘레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바로 앞은 주택가라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하루에 두번 이상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한 나우커피 서울 상계점이구요. 보시면 바로 앞에 또 아파트가 보이시죠. 아파트도 보이고 또 맞은편에 24시 무인세탁소 저집이 굉장히 손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저쪽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들어오시는 또 길목 바로 옆은 또 부동산이구요. 서울 상계점 점주님께서 굉장히 또 젊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매장 내부가 기대됩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매장 밖도 남다르죠. 지금 왼쪽에는 프리미엄 스타벅스 원두를 사용한다고 현수막을 또 제작해서 부착해 놓으셨고 그리고 앞에 매장앞은 인조잔디 방부목공사라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또 깔아놔서 또 운치가 있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장이 폭은 좁고 안쪽으로 좀 긴 편입니다. 보시면 영끌과 비트로 시작한 창업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카노 1,400원. 센스 있죠. 또 테이블도 대리석 무늬의 테이블을 사용하셨네요. 디스플레이가 아기자기하죠. 점주님이 젊으셔서 굉장히 또 젊은 감각으로 이쁘게 매장을 꾸며 놓으신 것 같습니다. 무인카페의 주 고객층이 10대, 20대, 30대, 40대라서 디스플레이 하실 때 취향을 조금 젊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50대, 60대, 70대도 오기는 하지만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력 고객층을 타겟으로 잡는 게 맞겠죠. 매장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petite, 70대, 60대, 70대, 60대, 7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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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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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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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똑같은 침대에서 보이는 천장까지 정말 별 이유 없이 헝호한 건지 그 저 몇 시간째 멍만 따리는 게 처음엔 배가 고픈가 했었는데 No way, no way, no way 여전간에서 앨범을 들어도 뻔해, 뻔해, 뻔해 TV를 틀어놓지 제날만 돌려보네 But babe, 배음이 없네 다 너의 반, 반해, 반해, 반해 채워주질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Yeah, but 너의 반, 반해, 반해, 반이라도 내게 남아 놀라면 이렇게 보고 있진 않을 텐데 너 없는 밤도 다른 또 떨래 보이지 않아 네 생각에 가려진 채 맘이 기운 채로 판단이 서는가 너 하나 없어도 내가 이럴니까 없는데 자꾸 그때로 또 내가 함께 대하 내가 있던 자리, 그 자리 위반 하늘까지 ring을 가면 내가 음룰 그 자리 위반을 오늘 0,515 그 자리 위반